러시아 본토 공격 전황을 점검하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주문을 던집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루 새 또 3km를 진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1000제곱킬로미터, 74개 마을을 장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는 크루스크에 이어 인근 벨고로드주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다급해진 러시아는 자포리자 원전을 지키던 항공 드론 부대부터 950km 이상 떨어진 칼리닝그라드의 병력까지 크루스크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는 동시에 퇴로를 끊겠다는 전략입니다. 우크라이나로선 깜짝 기습 대성공의 기세를 이을 다음 단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애타게 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 타격만 허용해주면 푸틴을 끝장낼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확전을 우려하는 서방은 선뜻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핵정책이 걸림돌입니다. 러시아 본토가 공격받는 경우에 크루스크 원전처럼 국가중요시설의 위협이 강해질 때, 탄도미사일 공격에 노출될 때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쓸 수 있어요. 지금 딱 그 상황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희생 위험을 감수하고 러시아 본토로 뛰어든 건 탄을 키워 서방의 결단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에 분명한 경고를 다시 보냈습니다. 2년여 고전 끝에 띄운 젤렌스키의 승부수가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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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아입니다.